안녕하십니까 계속 뵙습니다 문제들을 풀어 보셨는데 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달아 놓은 것처럼 국가직 9급하고 지방직 9급에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관련돼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근데 잘 안 풀리실 겁니다 오늘은 우선 좀 진도를 나가고 왜 안 풀려요 3일만에 풀리면 그게 뭐 시험이야 3일만 풀리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내일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를 좀 같이 병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수업을 했는데 어저께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따로 설명은 자세하게 안하고 한번 간단하게 bpt 내용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재 31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간 자료 부분까지는 설명을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bpt를 통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게 이제 조리법이라고 했었고요 어저께 안 오신 분은 인강을 통해서 꼭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비평신자목동부실사 이렇게 몇 개입니까? 9개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논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비례원칙 이거는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밑으로 쭉 내려가서 부당결보금지원칙 이 부분이 이제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셔도 그렇죠? 비례원칙, 평등원칙, 자기구속, 신뢰보호, 부당결보 여기까지 나오고 이런 건 안 나왔을 거예요 목적위반, 동기부정, 실권의 법리, 사실우인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울하네 밑에 선생님들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고민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다들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지금 밑에 수업 끝나고 바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그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많은 고충을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약간 디프레스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 안정적인 수업 천천히 신뢰보호원칙이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선보처인반 믿고 선보인 곳에 사람이 반밖에 안 왔다 오늘도 좀 출석률이 그러네 이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환불이 아니에요 환불이 아닌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있잖아 안 나오기 시작하면 또 계속 안 나오게 된다 전내 수업 들었던 내용이 그걸 모르니까 계속 안 나오게 됩니다 절대 빠지시면 안 되는 거고 4월달 시험 보려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일정보다 살인적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정말 살인적이거든요 근데 사람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건 없어요 절대 빠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출석률입니다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야만 그 다음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선보처인반 우선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동 언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언 말이 있거나 동 행동이 있거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특정인한테 개별적으로 운동을 한 것도 상관없겠지만 불특정 다수인한테 향하는 일반적 언동도 신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붙어 있으라고요 얼굴에다 이렇게 쏘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알겠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자기구속 원칙 우리 배운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 원칙이 위법 앞에 평등 없다 그랬기 때문에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구속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뢰 보호 원칙은 그와 같이 객관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뭐였어요?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신뢰 보호 원칙은 위법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명시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 묵시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한테 과세를 안 했어요 과세를 안 하고 있다가 수년이 지나가지고 50개 과세를 한 번에 날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묵시적인 견해 표명 비과세 상태잖아요 비과세 상태 명시적으로 너한테 세금 부과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해준 건 결코 아니에요 명시적인 견해 표명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 부과가 불가능했던 것이 아닌 겁니다 세금 부과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즉 권리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았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한테 권한 행사를 안 하려나 보다 라고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묵시적인 견해 표명도 역시 포함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할 때 비과세 상태를 신뢰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 비과세 상태라는 것이 그 안에 뭐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의사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요소가 만약에 명시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언동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세금 부과를 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순히 세법을 한번 해석해 준 거야 단순한 법령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받고 이런 경우에는 안 받아요 까지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의사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법령 해석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심지어 명시적인 견해 표명이었다고 심지어 대놓고 말해준 거라고 하더라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포함된다고요? 의사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행정청의 의사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권리 행사가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판례에 따르게 되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어디가 특히나 달라지면 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가 개별적 언동과 일반적 언동에 있어서 판례가 말하는 공적견의 표명이라는 것은요 개별적 언동만을 포함하는 겁니다 개별적 언동만 그래서 한 사람 딱 갖다 놓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것만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 언동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입법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한테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에만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아닌 겁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입니다 그거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판례는 그런 거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학설은 일체의 모든 행정작용이 되는 겁니다 일에도 상관없고 일에도 상관없고 일에도 상관없고 일체의 모든 행정작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입법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에 따르면 행정입법도 신뢰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행정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계획 쉽게 말해가지고 국가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수험계획 세우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할 때 어느 학원을 다닐까 어떤 강사 수업을 들을까 어떤 책을 볼 것인가 어느 고시원에서 생활을 할 것인가 인강을 들을 것인가 실강을 들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민들 얘네들 놓치게 되면 그러한 행정작용들 그러한 행정작용들을 다양한 행정작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험계획을 세울 거잖아 그죠? 1년 안에 끝내겠다 2년 안에 끝내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걸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아니면 약간 성글게 세운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죠 국가도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국가도 국토 전체를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국토 전체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뭘 하겠다 내년에는 뭘 하겠다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놓도록 하겠다 이거는 10년 안에 KTX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계획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그렇다면 판례에 따르게 되면 행정계획도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렸죠 공영주차장 그거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행정계획에 해당을 한단 말입니다 일반적이다 불특정 다수인이죠 그 주차장을 누가 쓸지는 모를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 시간과 장소 언제 쓸지는 모를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계획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학설에 따르게 되면 신뢰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일반적 언동도 포함된다 보호가 치이는 신뢰 내가 법에 정해져 있는 기회를 그냥 활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판단의 미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도 내가 그냥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유인된 신뢰해야 된다 유인된 신뢰 국가가 끌고 갔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투자를 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인된 신뢰인데 그것이 또 귀책사유가 없어야 된다 귀책사유가 없어야만 뭐가 인정될 수 있는 거야 보호가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이 내 관념적인 혼자만의 생각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처리 이익을 보호하려고 항상 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돈 문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시작됐다라거나 투자가 진행되었다라거나 아니면 건축을 실시하였다라거나 이와 같은 처리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신뢰보호원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인과관계 무엇과 무엇 사이에 기본적으로는 선행조치와 인과관계 사이에 선행조치 저 선행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했고 그래서 내가 처리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행조치와 처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고 만약 이 후행조치가 없다면 그에 반하는 후행조치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반드시 후행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뢰보호원칙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31페이지에서 미망인 보조금 청구 사건 말씀을 드렸었고요 판례가 지금은 뭐로 보고 있다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냐면 과거에는 위에 있는 대법원 있죠 대법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례다 그러게 되면 대법원 판례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판결의 전례, 판결의 선례를 우리가 판례라고 하게 되고 대법원 판례를 말하는 건데 기존에도 헌법재판소는 이게 법치국가원리,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거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거라고 본 적이 있었어요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다 법치국가원리, 법치주의원리로부터 같은 말입니다 도출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32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성실원칙, 신의칙설이 있는데 신의칙설, 신의성실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게 옛날 대법원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인정해요 이것도 인정하죠 일반적 언동, 일반적 언동도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설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 언동도 그 신뢰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조치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법관계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둘만의 문제입니다 둘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은 당사자 사이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계획, 행정입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으로부터 신뢰부원칙의 전 영역을 도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일부 인정을 근거를 둔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니까 신의성실원칙으로부터 도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정법상 근거, 이건 확인규정입니다 확인적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신뢰부원칙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뢰부원칙이 인정되는 거냐? 그러면 성문법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신뢰부원칙은 원래 인정되는 겁니다 원래 인정되는 조리법인 건데 그것을 법에서, 실정법에서 실제로 제정되어 있는 법에서 실제로 제정되어 있는 법에서 그것을 확인해 놓고 있는 규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봐서 이렇게 여러분들 침울해진 거야? 시험봐서? 문스샵 그걸 그 정도를 가지고 충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뭐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시험 한 번 들어가고 박살 한 번 나고 정신 차리고 다시 또 기본 강의 듣고 이런 정말 무턱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먼저 충격 받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 공부는 먼저 한 놈이 짱이에요 먼저 들은 사람이 짱입니다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서 기억나고 구조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공부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충격도 먼저 받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진짜 문제가 풀리나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제가 그래서 하프를 저기다가 뭐예요 인강에다가 2만 원에 올려놓으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격을 내 마음대로 막 정해요 좀 제가 독고다이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초반에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요 초반에 좀 세게 나가잖아 그럼 제 대화 안 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제가 잠시 학원하고 회사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어요 회사를 한 6개월 정도 다녔나 제 전략이 뭔지 아세요 다시 강의를 안 돌아오려고 했었어 그냥 회사를 다니고 그냥 조직 생활이라는 걸 좀 하고 싶었어 많이 힘들 때 동료하고 끝나고 술 한 잔 먹고 서로 힘든 얘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었어 왜냐하면 강사라는 건 혼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강사들끼리 그런 얘기 하냐 뭐 여기서는 영국이나 기태하고 좀 얘기를 해요 친구니까 원래 알던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혼자 모든 일을 다 얘기해요 같은 과목 강사끼리는 대화도 안 합니다 거의 왜 자기 실력이 들통날 수도 있어 바닥을 드러내볼 수도 있게 얘기도 안 합니다 너무 외롭고 힘이 들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강의를 시작했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를 좀 다니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회사 다닌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전략은 뭐냐면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8시 전에 도착해요 도착하면 안 갑니다 안 들어가요 건물에 밖에서 계속 담배 피워요 추워 죽겠는데 계속 담배 피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5분 지각합니다 나한테 기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대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좀 잘하잖아 그러면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 학원에서는 관계는 처음에 좀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돼 강하게 나가면 아 쟤 저런 애구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공부하면서 지금 너무 세게 뛰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세게 뛰어버리게 되면 지칩니다 4개월 너무 길어요 사실은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거기 때문에 뭐 저렇게 맨날 말하는 게 짧다고 했다가 길다고 했다가 뭐 하나 제대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법을 계속 공부를 하시면 답이 없어요 이렇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그건 틀린 정답이 되어버리는 정답이 아니라 틀린 답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가 되면 될수록 계속 노답을 답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도 똑같아요 문제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다 애매 꼬로 합니다 애매 꼬로 해요 방금 풀어주고 온 문제 중에서도요 저축은행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문책 경고를 했어요 저축은행 회사한테 저 임원 저거 저거 나쁜 놈이다 문책을 시켜라 라고 경고를 냈어 그런데 그게 판례가 사실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그게 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고 하나는 그게 처분이라고 본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는 처분이다라고 내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길어봐야 한 줄 두 줄 정도밖에 안 되는 선지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묻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맞는 거 가장 틀린 거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묻잖아 가장 맞는 거 가장 틀린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인생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 4조 2항하고 18조 3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라고도 보고 신뢰부원칙의 근거라고도 봅니다 주로는 신뢰부원칙의 근거라고 보는데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다 라고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관행이 여기 형성이 된 거예요 관행이 형성이 됐는데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는 거예요 4조 2항하고 18조 3항이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하게 되면 행정관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관행을 상대방이 인지해버리면 신뢰부원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지해버리면 자기구속원칙은 상대방이 그 선례를 모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르고 있어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역할이 없어요 상대방의 역할이 없습니다 신뢰부원칙은 이쪽에서 그것을 먼저 보고 듣고 해야 돼요 보고 듣고 그것을 인지하고 신뢰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행 그 자체만 보면 이거는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관행을 상대방이 인지해버리면 신뢰부원칙의 근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4조 2항과 18조 3항이 양쪽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양쪽의 근거로 다 인정하는 쪽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4조 2항하고 그 다음 18조 3항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고 또 여기 확인적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걸 제가 길게 막 늘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부담돼요 한번 설명 듣고 기억을 했으면 확인적 규정 이 다섯 글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있기 때문에 신뢰부원칙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인정되는 건데 법에서 그냥 확인해 놓은 것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적 규정 이걸로 여러분들이 음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미하시면 신뢰 대상에 대한 이야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판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분장의 구애됨이 없이 그 신뢰 가능성의 실질에 의하여 판단이 된다 이건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이 동계올림픽지로 인정이 됐을 때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대순진리회 건축사건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쉽게 사건을 기억하지 마세요 사건을 기억하면 유사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스토리텔링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원리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가버리게 되면 같은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기억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원리를 기준으로 세워버리게 되면 조금 알고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수험에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우선 저는 그렇게 끌어갈 거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게 이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건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했습니다 이 땅에다가 대순진리회가 물어봤거든요 여기다가 우리가 종교회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건축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준 게 아니야 그냥 개발부서 담당 과장이 나왔다거나 다른 부서에서 나와서 나한테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신뢰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선은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는 총무팀에 있는 민원팀장이 나와서 말했다 민원팀장의 말을 뭘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무팀에 민원팀장이다 이러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끊을 수는 없는 거야 그게 바로 형식적인 권한 분장의 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가 어느 부서 담당자가 나한테 나와서 얘기했는지를 가지고 내가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경의, 그러한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의와 신뢰 가능성의 실질을 가지고 파악하라 구체적인 경의는 뭐냐면요 답변은 갑이라는 사람, 이 공무원이 했지만 실제 담당자는 을이지만 자기들이 뒤에서 먼저 회의를 거쳤어 회의를 거쳤고 을의 의견이 반영돼서 나온 결론이야 그 나온 결론을 갑의 입을 빌린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담당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직원도 아닌데 학원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직원한테 가서 행정법 내용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질문 들어왔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이건 이렇게 답변해줘 라고 말을 했다면 그럼 신뢰해도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경의를 보란 말이에요 경의를 보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신뢰 가능성의 실질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이게 누구 담당인 것인가 형식적인 권한 분장만 가지고 판단 내릴 것은 아니다 이게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호가치는 신뢰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그것이 무엇이 된다 보호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뢰가 형성이 된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는 자기구속 원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4조 2항 18조 3항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행정관행이 성립이 됐어요 몰랐어요 내가 몰랐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한테 어떤 제재 처분이 나오고 나서 비로소 내가 알아보니까 딴 사람은 15일 영업정지 받은 걸로 끝났었더라 이거야 근데 나만 영업포괄 취소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제 와서 알았어요 이제 와서 알았으면 신뢰는 형성될 시기를 이미 놓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땐 신뢰 보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러면 15일 정도 영업정지를 받겠군 이라고 내가 신뢰를 형성했고 그런데 나한테 영업포괄 취소가 나왔어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 그 같은 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지 주관적 신뢰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철회권 유보 그리고 사업 변경 유보가 붙어있었다 우리 어저께 부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했죠? 부담과 나머지 거가 있고 나머지 거에서는요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판례는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는 아주 특이한 것도 부관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 철회권 유보 생각해 보세요 네가 만약에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면 내가 그 허가를 취소할 거야 라고 이미 조건을 처음에 허가 내려줄 때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내가 실수로 그 A라는 행위를 한 거야 A라는 행위를 했는데 내가 허가를 받았으니까 난 허가를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신뢰했고 난 계속 영업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이럴 때 취소될 거라는 걸 자기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럴 땐 애초에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그러면 신뢰가 없으면 보호가치는 신뢰라는 건 원래부터 없는 거죠 그 다음 신뢰는 있었다고 칩시다 신뢰는 있었는데 보호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건 핵심적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가장 쉬운 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는 뭐예요?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 나는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본인이 음주운전 했잖아요 그러면 귀책사유가 있는 거잖아 그쵸? 이거를 귀책사유를 좀 더 강도를 높이면 뭐라고요? 국가기관을 적극적으로 농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농간 행위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을 기억해내시면 된다고 했어요 형의 이름으로 사술의 방법으로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거야 사기 쳐놓고 나서 그 면허가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귀책사유가 있으면 모는 허용될 수가 없다 보호가치는 성립될 수가 없다 그 다음 2번, 3번에 대한 문제 1번은 너무 눈에 띄니까 1번 문제로만 따로 나올 때가 있고 2번, 3번은 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번, 3번은 이 편 그대로 나옵니다 이 편 그대로 뭐라고? 사전에 알고 있었다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얘가 그 처분이 위법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허가 처분을 취소를 하니까 나는 허가를 신뢰했는데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다? 그래요 신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처음부터 위법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처음부터 그건 취소될 것을 내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호가치가 인정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 중대한 과실 이건 뭐였죠? 결격사유 있는 사람에 대한 공무원 임명이라고 했어요 결격사유 있다 공무원법도 한 번 찾아보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학원들도 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결격사유 이런 게 법에 있는데도 여러분들한테 요강에다가 쫙 다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봐야죠 한 번은 봐야죠 읽어보지도 않고 시험에 합격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본인의 규책사유가 인정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 투자를 한다거나 건축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드시 처리 행위가 있어야만 처리 행위가 있어야만 신뢰본칙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인과관계는 보통 어떨 때 성립이 안 되는 거냐면요 인과관계는 행정지도 했을 때 행정지도 행정지도라는 것은요 상대방한테 그냥 단순히 권고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행정절차법은 48조에 행정지도에 대한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건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보는 게 좀 어때? 라고 그냥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미 뜻에 맡긴다 이거야 뜻에 맡긴다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거 하다가 망한 거 아니냐 사업이 이런 주장하면 안 된다 하는 거야 하라고 했냐고 그게 아니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한 거야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비겁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어때까지만 말했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면 이거는 물론 책임의 피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에서 선생님이 말하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합격하는 방법은 수도 없단 말이에요 본인한테 제일 맞는 방법은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진단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내 몸에 맞지 않는 방법을 썼다 떨어졌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책임을 내 질 수 있어 어떻게 지면 돼? 이후에 수업 내가 10년 동안 무료로 듣게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 수 있어 그건 결국 여러분의 손해인 겁니다 그렇죠? 자기 진단을 하시고 나한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 행정지도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배상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인과관계는 행정지도에서는 거의 인정되어 있기가 힘들어 왜? 자기 뜻으로 한 거예요 자기 뜻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그냥 권고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했죠?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에서 넘어온 거라고 했죠? 일본에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하명 처분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하명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래 해본 거 어때? 그럼 걔네들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드리지 않았나? 지금 경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젊은 경찰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걔네들 지금 사과수 공부하고 경찰되는 애들이야 걔네들이 뭘 압니까? 형사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 다음 누구 미안한 얘기지만 1, 2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무것도 그때는 떨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로스쿨 출신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로스쿨 출신들 4회부터 해가지고 합격한 친구들은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40대부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뽑는 숫자가 늘어났지만 강도 높게 트레이닝 시키고 있거든요 로스쿨 코스 자체가 토합니다 토해요 진짜 강사들 이 살인적인 일정이랑 비슷해요 걔네들 방학도 없습니다 방학 때 우리 원래 연수원 끝나고 하는 것처럼 그 연수를 방학 때 다 받아 학기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중간에 또 경연대회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시험을 무지하게 많이 받앱니다 애들이 그렇죠? 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사람만 남으면 합격하는 시절이 있었어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행정지도 이런 거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와갖고 얘기하면 그냥 믿게 돼 나보단 많이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행정지도 안 그럴 수도 있고요 한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그래 이거 때문에 이거 이거 뭐 예예예예 자기구석원칙 평등원칙과 달리 위법한 행위도 신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위법한 행위도 신뢰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거 신뢰보호 해주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겨요 법치 행정에 반하는 상황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법치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치 행정은 뭐가 적용되는 거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법치주의의 법률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까지도 포함이 됐죠 지금 이 신뢰보호가 법적 안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 안정 알겠죠? 법적 안정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법적 안정을 도모하다 보면은 법률 적합을 깨버릴 때가 있어요 법률 적합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신뢰를 보호해 주려다 보니까 위법한 행위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주장하시는 분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법률 적합성 우의설 법률 적합성 우의설 법률 적합성 원칙이 이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라는 것보다 훨씬 더 우울한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 적합성 원칙을 희생시키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신뢰를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말해버리잖아요 그럼 신뢰보호 원칙은 무용지물 돼버립니다 무용지물 돼버리거든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양자동의설, 이익교량설, 이익형량설 이렇게 부르거든요 양자동의설, 이익교량설의 입장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이익형량의 산물이 법이라고 했어요 이건 어느 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배워도요 여러분들이 형사법을 배워도 나중에 갖고 심심해서 공부해보시면 재미는 있습니다 배워도 결론은 뭐냐면 사건마다 다르다 사건마다 다르다 결론은 없는 거예요 결론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야 원칙적으로 이러면 신뢰를 좀 보호해야 될 것 같긴 하다 같긴 하다 이거야 같긴 한데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계로 들어가시게 되며 여기에 와가지고 이익교량설 결국 법률적 합성하고 형량을 해가지고 이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판단하자 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항상 뒤쪽은 이렇게 뭉뚱 그려버려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판례를 보시면 후행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인의 신뢰이익에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 우리가 신뢰를 보호한다고 하죠 신뢰를 보호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무슨 문제가 되는 거다 법적 안정의 법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 적합의 원칙과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여기가 바로 신뢰보호죠 여기가 신뢰보호입니다 신뢰보호 그럼 바로 법적 안정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이걸로 사실 끝나지 않아요 또 실제 사건 판례보고 이런 문제 풀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 법적 안정을 기하다 보니 법률 적합성이 날아가더라 이거야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은 사익이에요 국민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 사익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법률 적합 말고 다른 공익까지 그냥 이건 전반적인 공익입니다 전반적인 공익 이렇게 형량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형량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법률 적합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공익이니까 이건 법률 적합은 공익이니까 이게 법률 적합 외에 다른 내용이 포함된 공익까지도 형량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공익이 또 심지어 누구까지 포함을 시키냐면 제3자의 사익까지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 또 추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이익 형량이에요 시작은 법률 적합과 법적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적합은 어쨌든 공익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익과의 형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전체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개인의 이익 제3자의 개인의 이익과의 형량 문제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뢰보험칙의 한계입니다 신뢰보험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건 아니야 똑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건데 양자동의설의 입장이 타당하고 아까 얘기했던 행정절차법 4조에서 형량하라는 말이 나와요 형량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보면 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1, 2, 3, 4, 5지 1, 2, 3, 4, 5인데 이거를 신뢰보험칙의 적용요건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PPT는 적용요건 이게 인정이 되면은 요게 인정이 되는 거야 신뢰보호의 필요가 인정이 된 겁니다 필요성이 인정이 된 거야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 말은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면 신뢰이익이라는 게 성립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확립이 된 거다 그런데 이게 왼쪽에 지금 얘기한 법적 안정이 사익이에요 법적 안정의 사익인데 방금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1, 2, 3, 4, 5에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신뢰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인정되는 거다 우선 인정을 시키고 신뢰보호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신뢰보호라는 내용으로 이 측면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이 사람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 한계 논의가 나온 건데요 그 한계를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6번으로 여기까지 해서 결국은 누가 누구보다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돼야만 이 사익이 공익보다 훨씬 더 월등히 크다라고 되어야만 즉 6번까지 인정이 되어야만 신뢰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섯 개로 끊고 한 개로 출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기 뜻대로 막 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갑이니까 출제위원이 갑이고 우리는 무조건 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한들 우리는 알아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걸 끊고 한계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포함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끊는 거하고 그 다음 포함해서 적용요건을 잡아주는 거하고 어느 쪽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더 유리하겠어요 끊어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요 끊어주는 게 다섯 개까지만 인정되면 권리는 보호시켜야 되는 거예요 권리는 보호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신뢰보원식 주장을 해서 우리가 취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해가지고 위법하니까 취소를 시키는 거는 실패해도 권리는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 실패해도 권리는 보호해 다른 방법으로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는 다섯 개만 인정이 돼도요 어떻게든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돈을 준다고요 돈을 손실보상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거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봐봐요 다섯 개가 인정됐죠? 예 신뢰의 이익이 인정이 됐죠? 그러면 이 한 개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6번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렇게 한 개로 처리해 보세요 예 한 개는 처리 안 한다고 하게 되면 5번까지만 생각하면 지금 그 처분은 뭐 허가를 취소한다 했을 때 이 처분은 신뢰보완측에 위반됐어요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야 온 건데 이 한 개에서 걸린 거야 한 개에서 예 근데 이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려다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익침해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처분을 취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처분은 위법이 아니라 적법이라고 결론이 나와버리고요 난 패소해버립니다 취소성에서 패소를 당하는 거야 제거는 못하는 겁니다 제거는 못하는 건데 어쨌든 그건 형량의 문제였던 것이고 여기까지는 인정이 됐던 거잖아 인정이 됐던 거니까 권리보호는 필요하다고까지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적법이라고 했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돈 주는 게 공법관계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법관계에서는 손해배상이라는 것만 인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돈을 주는데 공법관계에서는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이익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도 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손실보상 제도라는 게 있단 말이죠 밖에 싸웁니까? 끼고 싶어 요즘에 나쁜 도시의 나쁜 사람들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올신에서 하는 엄청 재밌습니다 드라마 보셔야 돼요 합격하시려면 항상 드리는 말씀 머리는 한번 쉬어줘야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은 무조건 머리를 쉬어줘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보는 거예요 그 사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재밌게 그렇게 하는 시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포함하는 것보다 빼서 잘라주는 것 잘라주는 게 권리보호에 훨씬 더 유리해 국민한테 훨씬 더 유리해 근데 여러분 문제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적용요건 처리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수는 이렇게 갑니다 다수는 이렇게 가는데 소수예요 소수 이거 포함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분이 출제 들어오신 거야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것까지만 우선 여러분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적용 영역으로 가보시게 되면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 취소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폐지 폐지 그죠? 폐지 했을 때 직권 취소라는 게 있고 철회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두 문자 뭐였지? 이제 따라합시다 이제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없어요 위성소 적발장 시작 위성소 적발장 뭐라고요? 네 위성소 적발장 위법 성립 소급입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소급해서 이유로를 제거하는 게 뭐예요? 직권 취소 직권 취소 적발장 적발장은 뭐예요?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해서 철회하는 거는 뭐야? 장례를 향해서 효력을 제거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 철회 다시 위성소 적발장 위성소 적발장 이걸로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위성소 적발장 폐지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된다? 직권 취소하고 철회하고 포함되는데 둘 합쳐서 우리가 취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익적 행정입니다 침익적 행정에 상관없다고 했죠? 침익적 행정에는 취소하면 무슨 효과 발생해? 수익적 효과 발생하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침익적 행정을 신뢰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나한테 영업정지를 했어요 또는 독거노인 독거노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독거노인 그렇죠 독거노인 결혼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이 지천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독거노인한테 저는 아직 보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한테 내가 50만원을 주다가 갑자기 국가에서 100만원을 주겠다고 해 지자체에서 1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그러니까 이런 신뢰를 주장해? 나는 50만원을 받을 거라고 신뢰를 했는데 왜 100만원을 주냐? 라고 하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 주면 땡큐인 거지 그건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침익적 행정위를 취소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익적 행정위를 취소할 때 그것이 기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득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득권 이미 얻은 권리를 박탈할 때는 그때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신뢰 보호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나온다고 이거였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 위성소, 위법한대 성립 당시 하자로 소급해서 제거하는 것이다 적발장, 적법한대 후발적 사유로 장례에서 효력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위성소 적발장, 이 수익적 행정행위에서의 집권 취소 철회, 여기서 신뢰 보호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바로 뭐예요? 취소 사유,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법률 여보 법률 여보 어제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 제한 범리입니다 제한 범리 제한 범리에서 이 중간, 허리가 제일 중요해요 허리가 신뢰 보호 원칙,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신뢰 보호 원칙에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 그 내용상 적법성과 관련돼 가지고 신뢰 보호 원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거였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계획에 대한 변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획, 우리 얘기했던 공용주차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가 봅시다 A라는 행정계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A라는 계획이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그 계획이, 요게 나한테 수익적이에요 요게 나한테 수익적인 거야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서 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변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뭐로 바꿨어요? B라는 계획으로 바꿨다 C형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바꿔놨어요 나는 이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싸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가 있냐면 대놓고 공격하는 방법 내가 싫은 건 뭐야? A야 B야 지금 싫은 건 B죠? B에다가 그냥 소송 제기해버려 이렇게 제기해버립니다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이런 거를 그 침익적인 처분에 대해서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접 취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말고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말고 이거를 이제 빨갱이로 이렇게 딱 두게 되면 이제 파랭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한테 뭐를 신청을 하냐면 이렇게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놔 되돌려줘 라고 신청을 해요 그랬더니 얘가 뭐를 해요? 행정청이 싫어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해가지고 이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한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계획과 관련돼서 행정계획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공법관계에서 얘기하는 권리와 의무의 권리는 뭐가 돼요? 공권입니까? 사권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공권이죠 공권, 공법상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계획과 관련돼서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여기에 맞춘 거 하나 여기에 맞춘 거 하나 불복하는 방법도 두 가지 종류 주장하는 권리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기하면서 직접 취소용해서 주장하는 권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취소용을 제기하면서 주장하는 권리가 있겠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보장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보장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계획변경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변경청구권 지금 제가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 땡겨다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데까지 걸리는 것은 최소 4번에서 5번 언급이 되었을 때 아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걸 땡겨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안 그래도 내용도 뒤에 게 땡겨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뒤에 가게 되면 되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은 이에도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보장청구권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계획존속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존속청구권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조치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경과조치청구권 대상조치청구권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계획이행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이행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요 손해전보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전보청구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에는요 이쪽에 언급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이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 표현이 계획보장청구권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구나 우선은 여기까지 기억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계획보장청구권의 핵심은 계획존속청구권이에요 계획존속청구권 핵심은 이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직접 취소용을 제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존속시켜달라는 거냐면 요거를 존속시켜달라는 거야 요거를 A계획을 그대로 내놔라 그대로 둬라 이겁니다 그럼 뭐 이걸 제기해서 이걸 제거해버리게 되면 그죠 빨갱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요거를 제거를 해버리면 그냥 이것만 남는 거야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취소용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장 주장 내용 공법상 권리는 계획보장청구권인데 그중에서 요게 핵심 내용이야 핵심 내용 계획존속청구권입니다 근데 이래버리면 내가 이 동네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살 수 없을 때 그냥 이사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사가 버릴 때 주장하는 게 대상조치청구권 또는 경과조치청구권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대상조치 경과조치 이런 말 나오면 우선은요 이사비용 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이전비를 대준다 이겁니다 딴 데로 너 때문에 내가 딴 데 주거이전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사가는 거거든 대신 있잖아 이사비용 좀 내놔봐 이사비용 뭐 한 200만원씩 들잖아요 그렇죠 혼자 요즘은 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허리 많이 아프고 허리 많이 아프고 병원비가 300만원 들어 그래서 200만원 주고 그냥 이사를 부탁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주거이전비 이런 거 좀 달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계획 집행청구권이 있고 계획 준수청구권이 있어요 계획 집행청구권은요 계획을 행정계획을 저렇게 수립해서 공고까지 다 해놓고 나서 결정공고를 다 해놓고 나서 집행 안하고 그냥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지자체도 그렇고 그냥 사기업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다 보면 이렇게 건물 올라가다 멈춰있는 것들 있죠 분쟁에 걸려가지고 신림역에 가면 지금 한 10년째 멈춰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거 처음 들어올 때 인근 상가 분들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 많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멈춰버리니까 그렇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어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 운영하면서도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경우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거예요 집행 좀 해라 이거예요 집행 좀 해라 그 다음에 준수 청구권 이건 뭐냐면 집행은 하는데 딴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니네들이 한다고 고시한 대로 그거 해 라고 준수 청구권 준수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 안 나와 알겠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전보처문권이 있는데 손해전보처문권 두 개 나눠지겠죠 위법할 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 손해배상청구권 근데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협의예요 이게 협의입니다 협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계획은요 한 번 나오고 나면 노답이에요 노답입니다 이거는 종합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행정작용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림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겁니다 가변적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고 나서 위법인 상황을 입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공률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행정계획은 그러다 보니까 언제요 손실보상 적법할 때 돈 달라는 게 손실보상이잖아 손실보상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저 신뢰본직의 한 개를 적용요건에 집어넣을 때 하고 밖으로 빼버릴 때 밖으로 빼버릴 때 요건이 5개짜리랑 6개짜리랑 달라지죠 근데 저게 인정이 돼버리면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잖아요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시다시피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으로 어? 너 왜 B계획 내놓냐 B계획 저거 나는 A계획 신뢰했는데 그래서 내가 소송 제기해서 저 B계획 나온 게 위법이라는 걸 입증해내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요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렇게 취송 제기해도 기각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기각은 나중에 보시면 기각도 아닙니다 각하되버려요 각하되버립니다 들어간다 운 좋아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이기질 못합니다 이기질 못하니까 적 권리보호 필요가 인정되죠 저거를 기초로 돈을 주는 거야 적법 한 대 돈을 주는 거잖아 그치 위법은 실패하니까 적법 한 대 돈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 권리보호 필요가 여기에는 손실보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6번까지 포함을 시켜버리게 되면 뭔 일이 생겨요 권리보호 필요조차도 성립이 안 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손실보상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5개 요건은 최소로 가는 것이 국민한테 유리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요건이라고 하잖아요 법률 요건이라고 불문법도 요건이 있는 거라고 했죠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이 있고 소극적 요건이 있어요 적극적 요건은 플러스 방향 소극적 요건 마이너스 방향인데 이 적극적 요건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 비로소 플러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소극적 요건은 여러 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개만 걸리면 효과가 발생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적극적 요건이거든 적극적 요건이니까 저거 다 충족시켜야 돼요 다 충족시켜야 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한 거예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이제 계획보장 청구권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겁니다 거부처분 취소용을 제기하는 거죠 거부처분 취소용을 제기해서 여기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계획 보장이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계획변경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계획변경 청구권 지금 변경해달라고 했잖아 얘가 이렇게 행정청이 알아서 변경을 해버렸잖아요 그거를 지금 뭐 해달라고 한 거예요 재변경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재변경 재변경 다시 변경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로 변경해달라 절로 변경해달라 계획변경 청구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계획변경 청구권을 그런데 뒤에서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쉽게 기준을 한번 세어보세요 개별처분입니다 특정인한테 나오는 개별처분이야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면요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면 무조건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런 걸 원고적격이라고 합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고라고 하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원고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무조건 인정한다 상대방이면 알겠어요? 근데 처분의 제3자라고 하게 되면 처분이 내가 이 친구한테 냈는데 이 친구는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눈 잠깐 팔게요 눈을 이렇게 하면 실명을 시킬 수가 있다고 했죠 실명을 눈 좀 파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눈 두 명 파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래서 처분이 내가 이 친구한테 나왔는데 근데 옆에 있는 놈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요 그 처분 제거해달라고 얘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야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건 상대방입니까? 제3자입니까? 법에는 언제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이 상대방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어야 돼요 그 처분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송달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이런 행정계획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송달해 줍니까? 나 지금 이거 행정계획합니다 라고 송달 통지서를 막 보내줍니까? 그거 어디까지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불특정 다수인인데 못 보내줘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시나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고 고시나 공고의 방법으로 그냥 게시판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행정계획이 나왔습니다 라고 해버리는 거거든? 그럼 이거 직접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면 누구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제3자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제3자하고 그럼 이 친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주려면 뭐요? 직접 취소송 여기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라고 말을 하려면요 그냥 거절당하고 돌아가지 않고 본안 재판으로 들어가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나의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이라도 받아보려고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고 적격이라는 소송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뒤에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 행정수송법 제12조입니다 12조 행정수송법 몇 조까지 있다고? 행정수송법은 총 46조까지 있어요 46조까지 잠깐 볼까? 여기서 잠깐 상황 좀 멈춰놓고 뒤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1차적 권리구제라는 것은요 그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려서 그 잘못된 행위가 나오기 전의 상태로 존속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는 행정쟁송제도예요 행정쟁송제도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죠 행정소송은 어디다 제기하는 거야? 사법법,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법원에다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든 게 또 하나가 있죠? 행정심판제도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창조한 거라고 했어요 몇 년도에 창조했다고 했지? 1984년도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해라고 했습니다 198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행정소송에 있는 거 요거 부분만 요거 부분만 여기서 인정을 한 거예요 아직 요 밑에 3개는 아직 인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 그 다음에 잘못된 거야 라고만 주장하는 거 자기의 권리나 이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 민중소송 요거 생각해봐 요거는 뭐냐 선거소송, 투표소송 이런 겁니다 선거소송, 투표소송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거기다가 전자투표기, 개표기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 대통령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왜 깜짝 놀라 아니면 안 되죠 아니면 안 되지 그치 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니면 안 되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니야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에 노무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저희 아버지 죽도록 싫어해 왜 그렇게 싫어해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왜 싫어해 예 이 사람이 되고 나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됐잖아요 더 어려워졌지롱 근데 욕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내가 막 그랬거든 이건 그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막 요구를 하고 그래서 안 친해 아빠랑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로 뭐야 선거 소송을 제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도 내가 당선 무효를 시켰어 당선 무효를 시켜서 대통령이 못해 그럼 나의 어떤 권리나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득 보는 게 뭐가 있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그런 게 바로 뭐냐 민중 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중 소송 이거는 소송을 제기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전체의 대변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못된 행정작용이면 그냥 제거만 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행정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행정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알겠지 비교해 보면 위에 있는 거 이 주관소송이라는 건 뭐야 이건 행정통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통제를 넘어 권리구제까지 도달하는 소송이 되는 거예요 결국 종국적인 목적지는 어디야 권리구제에 있는 거라고 권리구제 이거는 권리구제 물론 중간에 행정통제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는 이건 행정통제 그 자체만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포함이 되냐면 얘네 둘 있죠 얘네 둘 얘네 둘하고 얘는 셋다 셋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소송을 중심으로 봅시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소송을 보시게 되면 취소하고 무효확인 소송이 있고 부작위협화인 소송이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행정청이 뭔 짓을 해 나한테 무슨 말이야? 자귀 그렇죠? 법에서 행위 그러면 자귀와 부작위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자귀를 했어 그 자귀에 대해서 내가 싸우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로 근데 내가 뭘 좀 해달라고 했는데 부작위를 했어요 침익적 처분을 부작위한다고 싸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실권의 범위 배운 거하고 완전 반대 상황이잖아? 그렇죠? 나한테 영업허가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나와야 될 게 예정이 돼 있는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를 안 하네 왜 안 해? 이렇게 소송지기하는 사람 있어? 부작위 파인 소송지기해서? 또라이라고 했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야? 항상 수익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작위 파인 소송은 내가 허가 같은 걸 신청을 했는데 근데 부작위를 해서 말 좀 하라고 입 좀 벌려 이거예요 부작위 파인 소송이 목적은 이거 안 합니다 입 벌리는 거 왜 이렇게 입이 무거워 이게 목적이야 얘는 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에라이 이렇게 딱 면허를 취소하는 이런 것도 에라이 세금 좀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싫어도 있어 싫어 거부 거부 내가 허가를 신청했어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지? 아무 말도 안 하면 무응답하는 거니까 무응답은 부작위거든 무응답은 이콜 부작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기하게 돼 내가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걔가 싫어 이렇게 거부를 하지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거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이거 둘 중에 하나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거 두 개는 작위네 얘는 부작위네 그럼 구분을 했어 이거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두 개는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아주 특이의 효력이 있다고 했죠 우선은 공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정력이라는 게 있어 어떨 때 그것을 무효라고 보게 된다고? 무효라고 보게 되는 기준이 하나 있어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유효한 걸로 인정해버려요 위법은 위법인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어떨 때 아예 무효라고 봐버리냐 처음부터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처분이라고 봐버리는 거냐 그건 바로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됩니다 그냥 그 위법이 진짜 큰 잘못이어야 돼요 큰 잘못이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봐도 명백해야 돼요 누가 봐도 뭐가 명백해야 돼? 항상 기준이 있어 뭐가? 위법 이미 명백해야 돼 위법 이미 여기엔 이론이 있어요 무슨 이론이 있냐면 민모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민모이론 민모이론이 뭐야? 우리 엄마 이론이에요 우리 엄마 이론 우리 엄마는 양계장하는 사람이야 양계장하고 그냥 닭 키워 어저께 막 얘기하다가 AI 어쩌고저쩌고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아 거기까지 왔군 이런 생각이 지난번에 잘 피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주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닭을 키우고 계신데 우리 엄마는 법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가 딱 봐도 저딴 게 저게 아유씨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무효예요 알겠어요? 중대하고도 뭐라고? 결국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한 위법일 때만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봐요 이렇게 자귀를 했을 때 문제되는 상황하고 부자귀를 했을 때 문제되는 상황하고 어느 게 더 많을까? 자귀를 했을 때 문제되는 게 훨씬 더 많지 그런데 그게 위법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경우 즉 누군가가 취소를 해줘야 되는 경우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어느 게 더 많다고? 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취소 소송을 잠깐 뒤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넘어가 봤습니다 뒤로 많이 가네 네 봅시다 행정소송법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 46개 다 알아야 돼요 행정소송법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1조에서 46조까지 40 몇 개밖에 없어? 6개밖에 없어 6개밖에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뭐 우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소송 절차인데 왜 요거밖에 없어 왜 요거밖에 없어 이유는 다 다른 법을 다 준용해요 우리만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절차 있죠? 아주 특이한 절차 그것만 따로 정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걸 준용을 해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행정소송 절차 전체 다 적용되는 거가 총책 1조에서 8조에 쭉 깔려요 모든 소송 종류가 몇 개 있었어? 항구소송 당사자 소송 방금 그 다음에 민중소송 기관소송 앞에 두 개가 주관적 소송 뒤에 두 개가 객관적 소송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 거기에 모든 소송에 다 걸리는 게 8조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조부터 34조까지 걸리는 게 바로 취소송입니다 이게 취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35조에서 38조까지 몇 개 안 되지? 몇 개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게 무효하고 부자기소송이에요 무효하고 부자기소송이 여기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맨 끝에가 몇 조야? 38조야 38조 38조 1항에는 무효확인 소송 38조 2항에는 부자기업화인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9조에서 34조에 있는 내용들을 그 무효확인송이나 부자기업화인송에다가 끌어내려 끌어내려 준용시키는 거예요 끌어내립니다 큰 차이 없는 건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요 그러면 처음서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규율하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취송밖에 없어요 취송밖에 그 다음에 당사조송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주관적 소송 얘는 39에 44 또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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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44조도 1항 2항이 있어요 여기 1항 2항에서 뭘 하고 있냐면 위에 있는 이것도 2번에 있는 거 9에 34까지 있는 거 또 끌어내려 끌어내려서 유사한 내용은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 객관적 소송 이건 서비스 소송 서비스 소송 우리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있어요 자신의 법률상의 권리와 아무 관계없는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예외적으로 서비스해 준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 소송인데 원래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건데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지 두 개밖에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46조에서 위에 있는 거 9에서 34에 있는 걸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소송법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취소송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취송중심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송중심주의 원칙 문제 또 자주 나옵니다 취송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행정소송법이다 행정소송법이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취송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취송 얘기하는 경우가 자귀하고 부자귀 지금 자귀야 부자귀야 자귀지 그쵸 부자귀에서 문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B라는 계획을 내놨잖아 자귀죠 자귀인데 저게 처분이에요 처분인데 취소사유가 더 많아 무효사유가 더 많아 취소사유가 더 많아 행정계획은 무효사유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송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9에서 34까지 중에서 12 12 46개 중에 26개가 취송인데 12조에 가게 되면 누가 저 취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원고적격이라고 부른다고 원고적격 그런데 원고적격을 가진 사람은 누가 원고적격을 갖는 거냐면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 공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소송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권리하고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지 내가 얘한테 뭘 주장할 수 있으면 쟤는 기획은 나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한테 어떤 의무가 있으면 나한테 바로 권리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국가한테 어떤 의무가 있지만 나한테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또 사법관계의 차이예요 왜 그런 거냐면 국가한테는 의무가 사실상 거의 항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법관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건이 발생을 해야 돼요 먼저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법을 적용시킵니다 근데 공법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법을 만들어놓고 그것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규정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고 했지 우리 법이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했죠 국가는 법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다 다 만들어져 있고 국가는 이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프로그램대로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게는 거의 대부분 다 의무가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의무가 있으면 국민한테 바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국가가 하는 행동마다 우리는 다 뭔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 권리가 성립이 되냐면 국가한테 의무가 있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국가적 공의무라고 합니다 공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공의무고 국가한테 인정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적 공의무라고 해요 우리가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공법상 권리에요 공권입니다 공권인데 이건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야 개인한테 개인적 공권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공권 국가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권리 의무의 문제가 생기는데 쟤도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의무가 있고요 나도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개인적 공권 국민의 권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저쪽에 뭐가 인정돼야 돼? 의무가 우선 있어야 되겠지? 그건 기본 조건 의무가 하나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뭔가 이익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나에게 이익이 있었다 이익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익이 말이에요 법이 보호하고 있어야만 그게 권리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법이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고 법이 어떤 법이겠어? 우리 계속 말한 삼천여개의 그 개별법들 그 개별법들이 바로 실체법이라고 했잖아 실체법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잖아 그쵸? 그 법이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어야만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익이 권리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사익을 보호해야 된다고요 법이 사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원고적격에서 원고적격에서 사익 보호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다시 이제 됐어 정리해봅시다 정리해봅시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면 개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상대방이면 헌법상 당연히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다 그런데 행정계획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하는 뭐라고? 일반 처분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처분 그럼 여기 소송 제기하는 사람이 직접 상대방이 아니야 아니면 뭐랑 똑같이 취급을 한다 처분의 제3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3자하고 제3자는 뭐가 인정될 때 공권이 인정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권은 상대방한테 의문만 있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이익을 법이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사익보호성을 사줄 수 없어요 행정계획에서 우선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계획변경 청구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로 지금 변경을 해달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지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먼저 뭘 해야 돼요 바꿔줘요 라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바꿔줘요 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신청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상대방이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것도 권리의 기초에서 신청을 해야지 상대방이 응답을 해야 될 의무라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선생님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나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네 난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 수강생이 아닌 학생이 뭐 카페라거나 아니면 패스온 사이트라거나 질문을 하면 물론 지금 저는 뭐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게 답변을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저한테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질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정말 시잘대겸 질문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답변 안 합니다 그리고 얘한테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하면 답변 안 합니다 답변을 하면 우리 수강생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그 질문하는 사람하고 사이에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돼요 경원자 관계가 뭐냐 경쟁적으로 원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공무원이 되기를 경쟁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합격하면 우리 쪽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관계라고요 제가 전략적으로 딴 학생들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렸지 왜 합격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응답을 요구할 때도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행정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주민들한테 우리 판례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딱 세 가지의 예외만 인정하고 없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정계획이 이미 이렇게 확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미 B계획으로 바뀐 상황이잖아 중간에 무슨 사정변경이 있고 이익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주민이나 이해관계인들에게 일일이 저 행정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행정청은 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응답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동작구 주민이 5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작구에다가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행정계획을 동작구 청장에 하나 딱 꽂아버렸어요 그러면 이놈 저놈 와서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얘기하겠죠 그럼 동작구 청장이 거기다 한마디씩만 답변을 해도 자기 임기 내내 답변을 못해요 답변 내용을 떠나서 답변만 하는데 시간 다 쓴다는 겁니다 답변할 이유 없어요 의무도 없는 겁니다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내용은 됐고 아무런 응답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그게 우선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획변경 신청권이라고 그래 신청권 그래도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권이라고 해요 이 신청권조차 없다고요 이 신청권조차 없다면 이 청구권 당연히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 변경을 해달라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응답이잖아 내가 원하는 내용의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겁니다 왜? 애당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청권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응답 우리 판례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변경해달라고 했죠? 변경해 줄게라는 약속 즉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서 원고적격이었으면 여기서는 대상적격의 문제가 생겨요 대상적격의 문제가 대상적격은 취소소송의 대상은 뭐가 돼야 돼요? 처분이라고 했지 처분? 그렇죠? 처분은 권리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되는 것이죠 권리음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행위인데 지금 무슨 처분을 한 거예요? 거부라는 행위를 한 거죠 이 거부라는 게 뭔가 권리음에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응답이라는 절차라도 한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권리예요 이것도 권리예요 이거조차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거부는요 응답조차 요구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거부가 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부가 처분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여기엔 대상적격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의 포인트는 여기 사익보호성이랬다면 여기는 신청권이에요 신청권인데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법률이나 법규명령 이따위 거 가지고는요 얘하고 인정시킬 수가 없어 얘하고 얘하고 인정될 수가 없어 그러면 집주점 취송을 제기하든 거부처분 취송을 제기하든 간에 전부 소송요건 이게 깨지고 소송요건 이게 깨져서 다 각하당해요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뢰보호 필요성이에요 신뢰보호 필요성입니다 무슨 얘기가 되십니까? 봐보세요 선보처인반이죠 선행조치 우선 내가 뭔가 봤어 그래서 내가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한테 부부가 친신뢰 특별히 규칙사위 없어 얘가 이사오면서 저 주차장 좀 쓴다고 이사오는데 얘한테 뭐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 없잖아 여기 주차장이 있길래 온 것밖에 없어요 나한테 아무 잘못 없죠 처리행위 있습니까? 있죠 이사 왔잖아요 이사비 드리면서 동네 바깥잖아 그쵸? 인과관계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이사 왔다니까 원인 결과관계가 성립되잖아요 그런데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 뭐야 B개골 바꿔서 갑자기 시형버스 정장 쓰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다 되는 거 같죠? 여기서 포인트가 선행조치입니다 신뢰대상 그게 인정이 되면 여기서 조립법상 여기서도 역시 헌법을 근거로 헌법상 원리를 근거로 그 법적 안정성이라는 걸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어요 신청권이 인정된다 조리상 이건 이치상 당연히 내가 응답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뭐가 인정되면 신뢰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런데 판례 따르면 뭐다? 공적견의 표명 공적견의 표명은 개별적 원동만 인정한다고 했지 이건 개별적 원동이 아니잖아요 이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한 행정계획이잖아요 일반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 뭐라고 했다고? 행정계획의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계획에 변경이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저 신뢰의 보호 원칙에서 판례가 학설처럼 일체 행정작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신청원 인정했을 겁니다 판례가 공적견의 표명이라고 개별적 원동만 인정했기 때문에 이건 애당초 신뢰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으니까 신뢰의 보호 필요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걸 인정해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에서 신뢰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어요? 네, 행정계획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신뢰의 보호에 대한 문제 그게 이 계획의 변경입니다 계획의 변경 그 다음 실권의 범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신뢰의 보호 원칙이 강화되면 아예 권한이 실효돼 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한 요건 몇 개 있었습니까? 네 개 있었죠? 네 개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렇게 네 개 있었지 주체, 절차, 형식, 내용 그 중에 주체의 부분이 아닙니다 실권이라는 것은 주체 적법 요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건 신뢰의 보호 원칙의 일환이라고요 내용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용과 관련된 문제다 그 다음 확약 확약이라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건 당연히 신뢰의 보호 원칙에 문제가 생기겠죠 허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나서 거부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신뢰의 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뒤에 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확언 확약은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비해서 확언은 모든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확약과 확언의 그 범위가 다르다 여러분 확약은 수익적인 거예요? 침익적인 거예요? 침익적일 수도 있는 겁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행정행위의 발령, 불발령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인 의사표시가 확약입니다 발령, 불발령, 발령, 불발령 발령의 방향이 있고 불발령의 방향이 있죠 발령의 방향은 수익적인 처분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불발령의 방향은 침익적인 처분, 과세 처분을 안 하겠다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적인 처분이 나오면 나한테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죠? 침익적인 처분이 안 나오면 나한테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죠? 확약은 무조건 수익적인 것이다 확약은 무조건 수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약에서 신뢰보호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허가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세금 나한테 부과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종전법령이 있고요 종전법령 구법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법령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법령 신법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물론 뭘 수도 있어요 재정법령일 수도 있죠 새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여기서 재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간에 말입니다 그냥 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지 말입니다 먼저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법에서 1, 2, 3의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준다고 돼 있어 지금까지 그래서 1, 2, 3의 요건을 준비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전 국토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바뀌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4번 요건이 추가가 됐어요 1, 2, 3의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하는 거였는데 1, 2, 3, 4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허가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최근에 지진 관련해 내진 설비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국토에 내진 설비 제대로 돼 있는 건물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법이 개정이 된 거야 내진 설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강화된 요건이 붙은 겁니다 그럼 전 국토에 있는 건물들은 이걸 다 못 갖추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 다 여러분들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불법 건축물이 돼서 전부 다 그거를 다 철거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럼 법이 바뀔 때마다 전 국토는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 왜 이 개정된 법이 이미 건축된 건물들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이건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분이라는 것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나왔잖아 그러면 상대방한테 뭘 만들어냈어? 권리의무관계 즉 법률관계를 만들어냈죠? 형성해냈죠? 그리고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법률관계는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요 개정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소급적용이 되는 겁니다 소급적용은 금지되는 게 원칙이다 이것은 행정입법을 할 때 소급입법이든 아니면 처분을 할 때 소급적용이든지 간에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그런데 소급이라는 것은요 오리지널이 있을 수가 있고 가리지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법에서 얘기할 때 오리지널을 진정이라고 말을 해요 가리지널, 짜가, 짜가를 우리가 항상 부진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부진정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냥 진정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 얘는요 법률관계, 사실관계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 얘는요 얘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미완성의 상태야 이런 걸 우리가 아직까지 법률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거든요 나 아직 건축허가 받은 거 아니거든 근데 건축허가를 신청을 안 했는데 분명히 내가 신청을 할 때는 1, 2, 3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에 따른 행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곧 중간에 법이 바뀐 거야 중간에 법이 바뀌어 시행이 됐는데 방금 얘기한다고 4번 요건이 들어온 겁니다 내 진서를 갖춰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나 그건 못 갖췄어요 그러면 내가 9법에 따라 1, 2, 3의 요건을 갖췄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법에 따라 내 진서를 못 갖췄으니까 4번 요건 흠결로 거부를 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그쵸 거부를 내야 됩니다 거부를 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 구법과 신법이 있으면 뭘 적용한다고요? 신법을 적용한다고요 신법을 적용한다면 이것도 소급 아닙니까? 이것도 소급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그거는 이쪽입니다 부진정 소급 적용, 부진정 소급 위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내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건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거부가 나올 수도 있고 아직 미완성의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 모르는 상태야 뭐가 나와야만 법률관계가 완성되는 거라고? 처분이 나와야만 법률관계가 완성되는 거라고요 처분이 나와야만 아직까지 허가 처분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진정에서, 부진정에서 얘는 뭐가 안 되고요? 소급 위법, 소급 적용, 소급이 안 돼요 얘는 뭐가 되고요? 신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소급을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개정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소급해서 얘는 소급이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모든 게 이익형량의 산물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공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익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무슨 얘기냐? 공익은요 법령계정의 공익입니다 법을 왜 갑자기 바꿨냐는 거예요 법을 바꾼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법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익이 있습니다 사익은 뭐에 대한 사익이에요? 구법 신뢰입니다 구법에 대한 신뢰 신뢰 보호의 사익을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양법익을 비교를 해봤는데 첫 번째요 진정소급 입법 진정소급 적용을 할 때 그 다음에 부진정소급 입법 부진정소급 적용을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이미 완성이 된 친구죠?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된 친구야 이미 허가 처분 나온 상황이야 그래서 건물 다 지어놓은 상황이야 얘는 허가 신청만 한 상태야 허가 신청만 했고 아직까지 법률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진정소급 입법 진정소급 적용을 할 때는 어느 쪽이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더라 이거예요 구법에 대한 신뢰가 더 크더라 일반적으로는 얘가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신청만 해놓은 상태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얘가 더 크더라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급하면 안 되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이게 바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에요 소급 적용 금지 원칙 진정소급 적용 진정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얘는 어때요? 얘는 소급이 되는 겁니다 부진정소급 입법 부진정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 결국 형량의 일반적인 추세를 본 거예요 통계를 CF 여기서 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CF 여기서 소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정소급 금지 원칙 부진정소급 허용이 원칙이에요 금지가 원칙 허용이 원칙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예외가 예외를 한번 볼까요? 예외 진정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된 건데 소급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개정법령이 신법이 국민한테 더 유리해 문제 없죠 국민한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건축의 문제를 보지 말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국민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기를 낳으면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을 원래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200만 원 주기로 바꿨어 그럼 이거 소급해도 돼요? 소급한다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지 그렇죠? 유리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법에 따른 내용이 불확실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국민들이 몰라요 불확실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소급한다고 해서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에 대한 문제가 없잖아요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떨까? 이런 경우에는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훨씬 커져야 되는 건데 신뢰가 훨씬 커지는 경우가 바로 우리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지연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다 무슨 말이냐면 허가를 신청했다고 했죠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정상적인 처리 기간 뭐 13일이었다 13일에 따르게 되면 나는 구법 적용받는 사람입니다 구법 적용받는 사람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을 하다가 보니까 늦어져서 한 달이 넘게 걸린 거야 허가 나오는데 근데 공교롭게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된 거야 그러면 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의 구법에 대한 신뢰는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그냥 구법을 적용을 시킬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잘 이해를 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구청장 선고나 이런 데서 기획실에서 정책을 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감이 이번에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두 번 붙었는데 관선 한 번에다가 민선 두 번을 했고 민선 마지막 한 번 더 하려고 했거든 더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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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러 갔지 워낙에 일을 잘해가지고 이번에 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당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후보가 둘이 됐어요 후보가 둘이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경선을 하는데 부정 경선이 이루어졌고요 소송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겼죠 근데 이미 선거가 끝났거든 그러면 우리 당 쪽에서는 후보가 두 명이 나가야 되잖아요 부정 경선을 해가지고 딴 놈이 됐어요 둘 다 우리 학교 선배가 애매했어요 중간에서 근데 딴 놈이 나왔어요 놈이라고 합니다 딴 놈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안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을 나왔어요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지율이 약 45에서 55 사이에요 이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근데 반대편 정당에서는 항상 30초반이었습니다 30초반 우린 무조건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둘이 잘라나가니까 당의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8인가 29에서 멈췄어요 우리 쪽 당에서 나간 사람은 25쯤에서 멈췄고요 둘 합치면 50은 넘어가죠 이쪽은 31율로 당선이 돼요 근데 뭐 어떻게 정치 더 하겠습니까 그만뒀다고 쳐보세요 그만뒀는데 거기 토박이란 말이야 토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업을 좀 하려고 지금까지 나랑 함께 해줬던 주민들과 함께 이런 거 좀 해야겠다 해갖고 허가 신청을 하나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반대편 후보가 지금 구청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내줄까요 신청해 봤거든 안 내줘요 그냥 불법적으로 안 내줍니다 법을 정면 돌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장사 같은 걸 해버리게 되면 또 우리가 거기서 지지세력을 만들잖아요 지지기반을 아예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뭐 그때 비서실장 했던 형님이 지금 거기 구청장으로 다시 당선이 돼서 우리가 다시 원복을 하긴 했지만 거기서 다시 두 번을 그쪽에서 당선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뭐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요 지방의회에다가 보내요 그때 지방의회 쪽도 그쪽 당에 거의 장악을 했거든요 이쪽에서 조례 개정을 보내고 조례도 법입니다 개정을 보내고 저쪽에서 통과시켜서 오는데 이쪽에서 거부권 행사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보낸 거니까 그럼 조금 있으면 법이 개정될 걸 예상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 되죠 계속 지연시키다가 조례가 통과가 되는 순간 어? 법이 바뀌었네 요건이 하나 강화됐어 넌 안 되겠다 거부를 해볼 수 있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권력 남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다가 법이 개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구법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부진정 소급 적용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금지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결국 모든 문제는 신뢰보호에서 이익형량이 문제다 법은 이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이익형량을 이런 경우에는 진정 소급할 때는 보통 이쪽이 크더라 신뢰보호가 그 다음에 부진정일 때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에서는 보통 이쪽이 더 크더라 이걸 원칙으로 삼아서 이론으로 설명하고 판례가 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례가 항상 뒤에다가 이런 말을 뒤에다가 흘려요 예외적인 상황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어디가 문제가 출제돼? 다 출제돼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냐 없냐?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냐? 원칙과 예외를 모두 다 질문을 하게 되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잠깐 오래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많이 힘드셨구나 네 잠시 쉬었다가 15분 휴식 하시고요 3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아멘